슈퍼맨 날아가는 걸 비유했어요. 너무 비유가 좋으시던데요. 슈퍼맨처럼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날아가야 된다고. 발이 먼저, 그 다음 가슴, 마지막에 머리. 아, 이 비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업이 힘드시다고요?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에는 그 일만의 최상과 최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최상과 최하의 밸리데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루틴을 어느 정도 루틴의 기본 하한선을 만드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게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아까 야구 말씀하셨는데 운명적으로 타고난 야구인이 있어요. 이승엽 같은 선수를 저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장종훈 선수라고 있어요. 옛날에 한화죠. 장종훈 선수가 연습생 출신이에요. 연습생. 장종훈 선수의 손을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손바닥 전체가 검사돼요. 연습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 원래 주변에서 야구했는데 너는 가격에 자질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심지어 야구에 자질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대요. 엄청나게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홈런왕도 하고 지금은 이제 코치나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분은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천번 휘둘, 나는 천번 휘둘러야지 이승엽, 양준영 이런 선수들이 100번, 200번 휘두른 것하고 똑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반복되는 루틴의 경험치가 틀리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는 자기 활동 하나도 완전하게 수치로 전향시켜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완전히. 보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내가 계약 하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몇 번 고객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신입은 한 세 번, 네 번 프로포즈 해야지 한 계약이 성사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번 해야지 한 번 되고 1.5번 하면 한 번 되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상담을 해야 되는지. 한 명을 만나서 상담하기 위해서 몇 명을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게 쭉 내려오는 레그 상에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슬럼프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쨌든. 어쨌든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운다는 말은 저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 300억이 있고 돈 엄청 많고 여기 건물, 이 근처에 이런 건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저도 다 비우고 세계 여행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99%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우는 거는 결과치만 비우면 돼요. 저도 계약을 할 때 이상하게 쭉 중간쯤 왔을 때 내가 두 번 프로포즈를 하면 분명히 한 건의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달은 이상해. 내가 20번이나 했는데 5번 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슬럼프 빠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슬럼프를. 그때는요. 결과치를 비워버려야 돼요. 일단 업적은 신경 안 써.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기본적인 패턴들의 양을 늘려요. TA부터 늘리고 상담 숫자 늘려버리고 프로포즈를 두 배로 확 늘려버리고 결국은 뭐냐. 몸을 혹사시켜요. 그러면 정신적 해이가 줄어들겠네요. 몸이 힘드니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판단이 맞는다고,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인생을 삶에서 절반 이하의 사람들은 공부할 때도 자기 뒤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뭐라고 하죠? 100명에서 한 30등 하면 공부 잘한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한 10등 안에 들면 좀 하네 그렇게 하고 한 3등 안에 들면 잘한다 이 정도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97%는 그냥 공부로서는 자질로서는 성부를 볼 수 없다는 거니까 자기 머리를 믿지 마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발을 믿으라. 발을 믿으라. 그래서 슈퍼맨 날아가는 걸 비유했어요. 너무 비유가 좋으시던데요? 슈퍼맨처럼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날아가야 된다고. 발이 먼저. 그렇죠. 그 다음 가슴. 마지막에 머리. 이 비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머리부터 날아가서는 안 된다고. 발부터 가슴. 너무 좋았어요. 그 비유가. 신입들이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는 슈퍼맨인 줄 알고.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지점에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자료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요. 자료로. 키가 차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희한한 자료도 갔다가 막 짜짓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뭐. 한 3개월 내내 자료만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뒤통수 딱 때리면서 그냥 고시공부를 해라. 우리는. 우리는. 나아가서 발로 부딪혀서. 저는 우리는이라고도 얘기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6천명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저 6천명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고객. 인간은 아날로그거든요. 디지털이 아니거든요. 아날로그잖아요. 만나야 돼요. 지금. 그.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 부원장님께서. 그 부군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오세요. 각종 할인 혜택과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여기.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습니다.